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? 이러다 진짜 감옥가 너도 이제 어른이야 여보세요? 차량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했어요 우울증 같은 게 있었어요? 다음날 약속 잡고 자살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 여기 2주 뒤에 인수하기로 한 사람들이야 아빠가 여길 판다고 했다고요?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우리 집 공들이지만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돼?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? 아빠한테 가자 아빠한테ché appealing 아빠한테 massage 닿고 임시 ρ